저 강수관님,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화를 내세요? 어렸을 때 이윤호 그 자식이 거짓말해서 아버지가 홍일권 회장한테 엄청 당했어. 아빠, 왜 이래요? 우리 아빠가 몰라보셨는데. 알았어요, 우리 아빠 때문에. 네 아빠가 잘못하면 너를 잘못 키웠기 때문이야. 학교에서도 잘못하면 벌을 받지. 이것도 똑같은 거야. 지금도 그때 일 떠올리면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기도 해. 그 인간들 언젠가 잡아서 꼭 대가 치러주겠다고 다짐했었는데. 갑자기 그 자식이 변호사라니까 화가 나잖아. 아니, 저기 그 놈 잡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잖아. 근데 그 놈들 개차반은 개차반이다. 어떻게 애 앞에서 부모를 때리냐. 아니, 그러니깐요. 이번에 어떻게든 그 놈들 잡아놓자고요. 아니, 그러려고 장 변호사님도 합류한 거 아닙니까? 그 놈! 그 놈! 그 놈! 그 놈! 그 놈! 그 놈! 아, 엄마는 나랑 좀 치켜먹는 데서 좀 사오지. 야, 이렇게 아침 일찍 문 년 치킨집 찾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. 근데 오빠 정말 괜찮은 거야? 아, 아픈 하는 거 다 제법이야. 할아버지가 나 파티한 거 다 알았을 텐데 아픈 척 하고 있어야지. 근데 할아버지 좀 전에 왔다 갔으니까 이제 괜찮아. 일하기 싫을 텐데 잘 됐네. 야, 너 이거 입 조심해라. 이거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니들 고자질인 줄 알 거야. 알았어? 알았어요, 걱정 마세요. 근데 뭘 도난 당한 거예요? 어, 뭐 그냥 뭐 현금하고 뭐 보석 정도 조금. 할아버지가 무슨 상속 자료 없어졌다고 그러던데? 야! 상속 자료? 어, 야! 아, 왜? 아, 나 시끄러지잖아, 괜찮아. 아, 근데 제일 아는 노동놈이 자기 이름 이렇게 큼지막히 써놓고 다 털어 갔대. 할아버지는 엄마는 무슨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별장에 숨겨놨냐고, 어? 엄마는 무지하게 했어. 언니, 진짜야? 아니야, 뭐 그게 뭐 무슨 그게 말이야. 하여튼, 아버지가 이거 절대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니들. 입 조심해. 언니만 입 조심하면 된다, 뭐. 언니 은근 사방팔방 다 흘리고 다니잖아. 열 불러 죽겠는데 너 지금 여기 와서 나 씹는 거야, 뭐야 너. 걱정 마세요, 이모. 범인 곧 잡을 거예요. 아빠가 검사장인데 무슨 걱정이에요? 아, 더워.